30년에 예수님의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합니다. 34년에 스테반의 순교하고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3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고 우리 아까 살 것 같습니다. 그럼 대략 37년 정도의 바울이 탈출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 5각 초기 연대 정리와 담의 색 사건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 이후에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이 예루살렘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박해 작업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이 총대장격의 역할을 맡았다.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의 박해자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바뀔 수 있었는가? 오늘 5화에서는 초기, 바울의 초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화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쭉 정리하면서 연대별로 바울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신약 성경의 연대 정리에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겠죠. 보통 예수님의 탄생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전과 주후 AD와 BC를 갈랐던 게 예수님의 탄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AD 1년경에 태어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진 않죠.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BC 6년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BC 4년 정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몇 살에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시작하셨습니까? 바로 서른 살에 시작하셨죠. 그리고 3년간 공생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3을 더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사건이 언제쯤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대충 BC 4년이니까 더하기 33을 하면 AD 30년 정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후 AD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있고 이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도로 팽창, 부응하게 됐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게 된 중요한 특징들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제, 기도, 전도에 그들은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들이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부족한 것은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선교에 좀 무관심한 모습을 아직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대충 3,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우연찮게 주후 34년 정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됐죠.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공동체는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헬라파와 유대파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갈등의 이야기를 지난 화에서 잘 다뤘고요. 중요한 건 그 결과인데 헬라파 집사님들의 활동이 보장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스테만 집사님이 활동하게 됐고 이르마 알미암아서 대박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에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는 다메색으로 도망간 헬라파 그리스조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색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가는 도중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심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와 함께 바울의 초기 사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미! 바울이 이제 쭉 이렇게 군사들을 이끄고 올라가는 도중에 다메색 조금 못 가서 그 밑에 지역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사건이 바로 바울의 새로운 정체성의 뿌리가 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자 사도행전 9장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에만 세 번에 걸쳐서 바울이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에서 8절을 한번 참고를 해보면 누구에게도 보이십니까? 내게도 보이셨다.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에요. 자 하나 더 참고해보면 고린도전서 9장 1절을 보면 내가 뭘 보지 못했다? 예수 우리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되묻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주 예수님을 본 사람이다. 내가 그 정도인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가장 중요한 정체성 증거는 어디에서 찾냐면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이 세우신 열두 제자의 무리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바울이 누구요? 늘 바울에 대한 사도권 10위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 성교를 위해서 별도로 자신을 차출하여 부르신 이방인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난 사건을 입이 딸토록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곧바로 사명을 받아서 전도하러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자 먼저 초대교회 당시에 회심 공식을 따라서 바울은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그리고 사흘간의 어둠의 기간을 가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의 무덤에 갇히신 것처럼 그도 사흘간의 어둠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는 단식과 기도 회심의 절차를 거치죠. 그리고 바울 혼자 자기 혼자 회심했다고 주장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공동체 지도자 아나니아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멀었던 바울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있고 그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바울이 소명받기 전에 철저하게 바울의 정체성이 새롭게 되어지는 회심의 가정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사명을 얘기를 해 주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리시다. 자 회심의 과정이 끝났고 소명을 받는 과정이 이제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지체할 수 있을까요? 이제 지체할 수 없었죠. 그래서 바울은 다메색에서 곧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장 10절 11절을 보면 즉시로 다메색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다 놀라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6절까지 압축해서 바울이 다메색에서 회심하고 난 이후에 복음전도 하는 초기의 활동들을 나열해 놓았는데요. 훈수를 보면 이렇습니다. 즉시로 다메색을 전도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니까 광주를 타고 야반도주를 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이동해서 제자들을 만났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마치 다 며칠 만에 6절밖에 안 되잖아요. 7절입니까? 그러니까 단 며칠 만에 이 사건이 즉시로 다 일어난 사건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몇 구절이지만 이게 좀 긴박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어떤 문학적인 기교로 그렇게 설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장 이렇게 며칠 만에 진행된 사거리 아닙니다. 최소 3년 이상이 걸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스 1장과 고린도 후서 11장을 참고해보면 바울의 초기 사역, 초기 선교 사역을 우리는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스 1장으로 가봅시다. 갈라디아스 1장 17절, 18절을 보면 다메세계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라비아. 자, 아라비아가 어디냐 하면 그때 당시 아라비아는 나바테아 왕국입니다. 나바테아 왕국.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페트라,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관광지로 가게 되는데 바로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지역입니다. 이렇게 돌산, 돌산을 깎아서 그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민족인데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들의 건축수를 보면 그 아라비아 왕국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다메세계로 돌아갔노라. 그리고 몇 년 후에 3년 만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세계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세계로 돌아온 이 기간이 대략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메세계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시간이 사도행전에서는 6구절로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그 기간은 3년 이상의 기간이 걸렸다는 사실을 갈라비아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후서 11장 32절을 또 참고를 해보면 바울이 다메세계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자기를 잡으려고 다메세계를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달아났다. 이게 아까 봤던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6절 거기에서도 광주리를 타고 도망간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후서 1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게 된 이 사건의 맥락에는 다메세계 사람들의 위협이 아니라 바로 아레다 왕의 고관이 자기를 잡으려고 성을 지켰다고 했죠. 이 아레다 왕의 고관은 바로 아라비아, 나바테아 왕국의 사람들입니다. 이 아레다 왕이 나바테아 왕국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세계에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성교사육을 할 때 막 무진장 성을 어지럽게 한 거예요. 그리고 도망온 겁니다. 다메세계로 도망왔는데 다메세계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상황이 어렵게 되자 바울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아라비아의 아레다 왕이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잡게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도망을 갔던 겁니다. 이러한 디테일을 우리는 갈라디아에서 1장과 고린도 후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갈라디아에서 다시 1장 18절로 돌아보면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개발은 베드로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그제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그제야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일을 체류했다가죠.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예루살렘 15일을 머물고 그리고 이때 기간이 AD 37년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죽으려고 한장했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이제 입장이 바뀌었죠. 전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던 바울이 이전에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뭐랍니까? 변론을 났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쫓기는 입장이 된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리아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래서 항구로 데려가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바울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2의 대대적인 박해 제2의 스테반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연대를 정리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30년에 예수님의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리고 34년에 스테반이 순교하고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3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고 아까 살펴봤습니다. 그럼 대략 한 37년 정도의 바울이 탈출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1차 전도여행이 AD 46년, 47년, 48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을 사역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46년부터 전도 성교를 떠났으니까 45년에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7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45년에 안디옥 교회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이 사이가 대략 7, 8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7, 8년 정도 바울이 자신의 고향에서 머물면서 길리기아 지방의 보금 전파에 힘썼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